사랑하는 메가스 액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시험 잘 봤어요? 여러분 이제 수능 끝나고 돌아와서 쌤이 캐스트를 지금 올려놓은 걸 클릭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아, 있는데 오늘 시험 보느라고 일단 너무너무 수고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을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이 좀 지쳐있을 거라고 생각해 채점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시험을 진짜 슈퍼 초 대박난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찍은 것도 다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기댔던 것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지금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근데, 근데 일단 그래도 선생님 캐스트를 지금 클릭했다라는 건 쌤이 어제 올린 거, 그제 올린 거, 그제 쭉 올렸던 캐스트들 쌤이랑 같이 소통하고 계속 왔던 우리 불꽃 패밀리들 맞지? 맞으니까 결과는 일단, 일단 두 번째로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에, 결국에 무조건 잘 될 거야 알겠어? 결국에 무조건 잘 될 거고 또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캐스트를 통해서도 나름 그래도 45살 먹은 아저씨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인생의 선배로서 또 되게 부족한 인간인데 진짜 부족한 아저씨인데 그 부족한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수, 이 정도까지 내가 될 수 있었어 라는 나름의 삶의 노하우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분들이 다 좋게 좋게 받아주고 잘 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놀라울 정도로 아니,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더 잘 될 거고 너무너무 멋있는 어른, 대학생이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오늘 시험 보느라고 일단 너무 수고했고 너무너무 수고했고 오늘은 좀 푹 쉬어 뭐 쌤이 뭐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그 뭐 쌤 수능 끝난 날 나이트 갔었는데 정말 90 몇 년이? 8년이구나 98년, 내가 99학번이니까 98년 11월이었죠 그날 수능 끝난 날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냥 우승에는 친구들끼리 갔는데 따라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만큼은 잘 보고 못 보고 떠나서 그냥 확 좀 풀어지면서 노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오늘도 그리고 뭐 수원표 들고 가면 뭐 이렇게 막 무료나 아니면 할인 막 해주는데 되게 많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가서 막 신나게 놀고 알았어?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 재밌는 거 되게 많아 그리고 TV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디즈니 뭐 하여튼 뭐 그런 데서도 재밌는 거 볼 것도 되게 많고 또 독서도 내가 대학 때 좀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 대학 때 아니면 책 많이 읽을 시간이 없어 책 같은 것도 또 이럴 때 좀 편안하게 보고 알겠어? 또 잠도 많이 푹 못 잤잖아 늦잠 늦잠도 푹 또 내일 자고 알겠어? 하여튼 수고했어 너무 뭐 지금 또 혹시 다시 못 봤다고 좌절하지마 못 본 학생들 울고 그러지마 아니 진짜 봐 내 말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결과가 더 좋을 거야 알겠지? 어 절대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어 이 얘기는 그냥 지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쌤이 불직파 때 불직파 처음 1강 시작할 때 쌤 친구 얘기 문 땡땡 친구 문 문 찾아 여기 잠깐 분필 분필 문 땡땡 이라는 내 친구 얘기 한 번 했는데 들은 사람 많을 거지만 복습 복습 마지막 복습 이 친구가 딱 지금처럼 수능을 딱 보고 수능을 되게 망쳤었어 잘 본 사람도 근데 이 얘기는 좀 들어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근데 얘는 꿈이 연대 가는 거였어 얘 맨날 얘기해 고등학교 때 맨날 얘기해 난 연대 갈 거야 연대 갈 거야 맨날 이랬거든 막 연대 연대 맨날 떠들던 애야 근데 사실 연대 갈 성적은 아니었어 뭐 공부를 못했던 애는 아니야 사실 공부를 잘했지만 그렇다고 연대 갈 정도 애는 아니었는데 시험을 딱 봤는데 아이고 자기 실력보다 더 못 봤어 더 못 봤어 그러니까 그때로 따지면 뭐였냐 우리 때는 이제 퍼센트가 중요했는데 얘가 그때 10% 정도 나왔어 10몇 프로 정도 나왔어 그럼 생각해 봐 니네 2등급 끝이 11%잖아 그럼 얘가 10%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2등급 끝을 받은 건데 2등급 후반 또는 3등급 초반 정도로 받았는데 전체를 우리맨날 따졌으니까 뭐 예를 들면 국영수 탐을 뭐 33333 또는 2인데 뭐 끝이 뭐 요렇게 받았다라고 가정해 봐 가정해 봐 그럼 걔가 연대를? 말이 안 되잖아 연대를 어떻게 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아 좌절하고 나 재수할 거야 그랬어 딱 딱 그러니까 수능 끝났 날 바로 난 재수야 나 할 것도 난 무조건 재수 막 이랬어 그러더니 얘가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사실 재수 종합반 같은 거 막 바로 개강하는 데 은근히 많거든 거기 얘가 바로 등록하고 막 그랬어 난 재수할 거라고 막 이러고 그리고 뭐 사실은 등록해 놓고 막 열심히 하진 않고 그냥 좌절하고 되게 속상해 했었어 우리 문땡땡 친구야 근데 담임선생님이 얘를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문땡땡아 이름 얘기 못하겠으니까 너 그래 너무 속상하지 힘들지 저기 근데 너 연대 가고 싶다며 네 그 연대 그래도 한 번 넣어봐 그랬어 그냥 넣어놔 봐 너놔 봐 그래 너 너 네 실력이 보여서 수능 못 봐서 선생님도 속상한데 그러니까 한 번 더 해 그래 재수하는 거 좋은데 그럼 너 잘할 건데 그래도 한 번 그냥 넣어놔 봐 가서 한 번 넣어봐 혹시 모르잖아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건 정시에서 봐봐 하나다 세 개를 집어넣고 하나를 가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야 허수 허수잖아 허수 없는 수야 사실 그치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세 개의 대학을 집어넣고 한 곳을 가고 두 개는 포기하잖아 아니면 세 개를 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개를 가고 세 개를 다 가는 사람은 없다고 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날 수밖에 없냐면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한 번 넣어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아 그럴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아 그래 나 연대 가고 싶었으니까 연대 한 번 넣어봐야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넣었냐면 자기도 연대 의대 아 의대는 조금 자기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의대 가겠다고 안 했지 그냥 공대 가겠다고 그랬거든 그럼 연대 치대 아 치대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어 거기가 빵꾸 날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 갔냐면 그 당시 연대 공대에서 제일 높은 데를 기전이라고 봤어 기전 기전 기계전자공학부라 그래서 기계공학과랑 전자공학과가 학부로 같이 묶여 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과겠지 그치 전자공학과랑 기계공학과가 같이 이렇게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 그 학부니까 얼마나 좋았겠지 그게 제일 높았어 그래가지고 얘가 아 이왕 그러면 넣을 거 기전 넣자 라고 해서 연대 기전을 딱 넣어 놓고 막 있었는데 저기 경쟁률이 탁 나왔는데 경쟁률이 2.4 대 1인가 이렇게 나온 거야 2.3인가 2.4 대 1인가 경쟁률이 2.4인가 2.3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한 요정도가 나왔던 기억이다 그랬더니 오! 이 정도면 오! 높은 게 아니죠 그래서 얘기도 오!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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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봐 그 당시에 가군 나군 다군 쌤 때는 라군까지 있었어 사실 근데 라군은 사실 지금이랑 똑같아 가나다라고만 보면 돼요 왜냐면 라군은 거의 의미가 없었어 여기는 거의 대학이 없었거든 늘 대학이 없었어 사실 없었어 없었어 여기 늘 수 있는 대학 딱 하나 있었어 홍익대 하나밖에 없었어 홍익대 홍익대 딱 하나 빼고는 여기에 사실은 뭐 들어본 만한 대학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라군은 거의 의미가 없었고 어쨌건 가나다군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군에 그 당시 연구대가 있었는데 생각해봐요 연대가 있어 연세 여기 고려대가 있단 말이야 그럼 라군에 누가 있어? 서울대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서강대가 있었어 서강대 그럼 우리가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연대 넣고 서울대 넣던지 고려대 넣고 서울대 넣던지 아니면 연대 넣고 서강대 고려대 넣고 서강대 이런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연대에서 예를 들어 제일 높은 게 기계전자공학부였어 그래 의대 치대 빼고 의대 치대 빼고 여기서 기계전자공학부가 제일 높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잘 봤어 그럼 연대 기전을 넣었네 그리고 서울대 어떤 공대를 넣었어 근데 만약에 줄 다 떨어지면 어떻게 그 당시에 다군에서 제일 높은 학교가 아주대였거든 그럼 아주대 공대 가야 돼 속상하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잘 봤어 연대 기전 당연히 무조건 붙어 그리고 서울대 공대나 갈 거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넣겠지 그치 그치 근데 조금이라도 어설픈 애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선택을 하겠지 아 난 그래도 기계전자 꼭 가야 돼 그럼 그래 연대 기전을 넣고 서울대 한 번을 넣었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 서강대 기계전자 넣자 얘가 뭐 이런 조합을 하던지 또는 또는 아니 그래 서울대 대신 난 가고 싶어 서울대 넣고 그래 연대 조금 불안하니까 그럼 고대 공대 조금 낮으니까 여기 넣자 뭐 이런 조합들이 있을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이 연대 기계전자공학부는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야 제일 높은 가군에서 제일 높은 공대는 맞긴 맞지만 되게 또 무서운 곳인 거야 근데 경쟁률이 오 생각보다 낮게 나왔네 되게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길 넣었는데 처음에 딱 합격자 발표가 나왔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떨어졌지 예비 번호도 안 나왔어 예비도 그래서 얘가 기억나 문땡땡이가 야씨 뭐야 이거 예비도 안 나왔어 아씨 완전히 뭐 예비가 몇 프로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도 안 나왔어 이러고서 얘가 속상했어 끝났어 끝났어 그랬어 근데 기적이 일어났네 나군에 이제 서울대가 발표가 딱 난 거야 그럼 이제 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연대 기전도 집어넣고 서울대 공대했는 애는 어떤 애일까 엄청 자신감 있는 애야 자신감 있는 애야 다시 말하면 서울대에 붙을 자신이 있었던 애라고 그러니까 연대도 붙고 서울대도 붙는 애가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빠져나간 거야 쫙 빠져나갔어 그러더니 1차 추합 딱 하는데 붙었어 붙었어 그리고 얘 막 내가 솔직히 1차 추합인지 2차 추합인지 3차 추합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는데 붙었어 하여튼 붙었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우리가 어허 막 이러고 막 진짜 그때 학교에서 친구들도 다 와씨 나도 놀걸 다 이랬다니까 그래 내가 너무 기억나서 그런 거야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점수 말했잖아 내가 2등급 후반 또는 3등급 초반대라고 보면 딱 된다니까 모든 과목이 그렇게 딱 이해하면 딱 맞아 연대 기준으로 됐다니까 난리 났어 와 난리 났지 다 그래서 야 나도 놀까 나도 놀까 야 너무했다 막 이랬다 이랬다니까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어 그 당시에도 붙었어 그래서 얘 뭐 미스터 연생가도 했어 왜냐면 학교를 너무 사랑해 그렇지 않겠니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니까 얼마나 안 그래도 연대 갖고 싶었는데 수능을 망쳐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이런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막 학교 너무 사랑해서 학교를 30살까지 30살까지 다녔어 사실 왜냐면 학교에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다 했어 뭐 연세인이야 샘 결혼할 때도 오아서 같이 사진 친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또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되면서 약간은 조금 지금은 이렇게 약간은 뭐 이렇게 사회 나가면서 이렇게 흐지흐지 대기를 했는데 어쨌건 되게 친한 친구거든 친했던 친구거든 우리 문땡땡이 어 지금 내가 이 얘기 지금 이제 내가 불책받 때 사실 이 얘기 했었는데 지금 내가 이 시점에 또 한 번 하는 이유는 이유는 아 그럼 이걸 바라보고 또 이제 이걸 기대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려는 거예요 가 아니고 아니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지금 수능을 혹 좀 못 봤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막 하지마 되게 중요한 부분 우리 문땡땡이도 수능을 망쳐서 바로 재수학원도 등록하고 아 내년에 이제 할 거야 이러면서 그래 막 열심히 했던 거 맞아 그런 나 그 담임 선생님이 진짜 신의 한 수였지 문땡땡아 너 연대 그렇게 가고 싶고 너 지금 너 실력보다 시험 못 본 거 알아 근데 어쨌건 너한테 주어진 기회고 대학이라는 건 우리 땐 내 얘기였지만 마지막 라구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세 개를 집어넣고 한 곳을 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허수니까 한 번 넣어봐 혹시 아니 그 말 한마디 그럴까요? 하고서 얘도 그냥 넣은 거야 와 대단하지 나도 그때 옆에서 야씨 나도 넣을 거야 이러면서 나도 막 와씨 좋겠다 이게 나도 아주 기억나서 그래 내가 그게 기억나서 그래 진짜 연대 기전이면 그때 제일 와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행운이 여러분한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가능성을 굳이 희망고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 닿고 막 속상해하고 막 다 내팽글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리고 막 진짜 이런 말 하는지만 아무 말 내가 항상 얘기했지 말의 힘 말의 힘 사람은 말대로 된다 그랬어 말대로 된다고 뭔가 상황이 나빠지고 안 좋아질 때 부정적인 얘기 막 입에서 독을 막 쏟아내고 그런 행동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자기를 망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좀 겸손하게 일단 논술고사가 이제 막 있을 거 아니니 그치 또 이제 숱이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해보세요 아 끝났어 이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알겠죠 최선을 그 불직파 선생님 강의 방금 얘기했는데 내가 불직파를 11월 30일까지 열어놓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도 보니까 이 불직파가 어쨌건 개념 총정리해주는 강의다 보니까 우리 수리논술 보는 학생들한테 이 강의가 되게 많이 도움들이 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한 번 더 개념을 싹 한 번 훑는데 너무 또 좋은 강의다 보니 제가 11월 30일까지 불직파는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저기 불직파 가지고 한 번 수리논술 보러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하는 얘기들 빨리빨리 넘기면 생각보다 금방 볼 수 있으니까 또 뭐 확통 미적 기하 다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부분들도 다 또 필요한 거 보시면 되니까 다 열어놓을게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저기 불직파도 보면 좋겠고 뭐 마지막까지 하여튼 논술도 최선을 다하시고 또 정시 때도 논술 혹시 뭐 다 떨어져서 정시를 내가 이제 해야 된다면 그때 내가 말한 것처럼 어때? 이렇게 넣어보라고 그리고 또 올해는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 이건 분명한 사실 왜냐하면 올해 N수생들 되게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뭐 의대 정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원래 기적은 많이 일어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배치표가 어디를 튀고 뭐 어디서 어떻게 모일지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메가스터디도 야 이거 되게 힘들다 예측이 되게 불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되게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 그러니 여러분들 오히려 이렇게 빵꾼하고 미달라는 일이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하지 마시고 이 가능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정신이 늘 때 세계 중에서 하나 가는 거니까 만약에 진짜 나 미리 N수할 거라고 하면 그냥 막 넣어봐 네? 막 좋은 거 막 넣어봐 근데 어디가 미달리냐면 진짜 이런 게 미달리네 이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지 잠깐 막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애들이 이렇게 봤다면 이랬다면 하면서 뭔가 더 더 선호하는 그러니까 이래 좀 많이 뽑아야지 많이 빠져나가니까 알겠어?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조합들을 한번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서 집어넣고 또 우리 집어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돼? 마지막 날 넣어야 돼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넣는 거 엄청 중요하다 알았어?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딱 질러넣지 말고 마지막에 이렇게 경쟁률을 보고 경쟁률이 많이 좀 떨어졌는데 좀 안 나온다 싶으면 마지막에 딱 집어넣어봐 알겠어? 그래서 경쟁률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수능날 아 수능날이지 이제 수능 끝났고 미안 분명히 여러분한테 의외에 되게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뭐 이 얘기 들으니까 희망고문 희망고문 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 항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고 나한테 기적이 일어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이 생각을 갖고 저기 뭐야 항상 진취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내 합력화에 모든 게 선을 이룰 거야 라는 그 마음은 되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한번 얘기한 거니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알았어? 그러니까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의 최선을 다하시고 알겠습니까? 하여튼 어쨌건 올해 올해 한 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쌤도 올 한 해가 그 어떤 한 해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한 해인 것 같아 진짜 진짜 정말 기억에 남는 한 해고 이 메가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정말 소통해 나가면서 올해 너무너무 기뻤고 사실은 내가 지금 손가락이 되게 아파 이거 너무너무 댓글 달았어 진짜 진짜 여기 지금 여기 염증이 있대 내가 너무 눌러서 내가 진짜 아파 그래도 계속 할 거야 알았어? 내가 치료받으면서라도 내가 지금 그래서 핸드폰을 내가 가벼운 걸로 박을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 어쨌건 나 계속 여러분 후배들이랑도 그렇게 소통해 나가면서 나 진짜 열심히 해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대학 가셔서 기적을 이뤄서 여러분들 또 잘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요 알겠죠? 또 길에서 만나면 인사도 좀 하고 쌤 연구실 얘기해 쌤 연구실이 상수동에 있어 상수동 상수동 거기에 홍대 앞에 쪽 거기에 쌤 다니는 교회도 있고 그 교회 위쪽에 그 이제 오피스텔인데 거기 하나가 쌤 연구실로 이렇게 있어서 쌤이 그 동네에 또 많이 좀 가있거든 왜냐면 거기 이제 은근히 놀러들 많이 오대고 맛집도 있고 또 거기 뭐 이렇게 클럽도 있는지 밤되면 애들 그냥 막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사러 내려가면 거기 취한 애들이 뭐 이러는 놈들이 있는데 무서워 그러면 하여튼 뭐 취했던 안 취했던 간에 만나면 인사도 하고 알겠어? 그럼 쌤이 뭐 하다못해 커피를 한 잔 사주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인사하고 그러자 알겠죠? 여러분 이제 성인으로 만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제 수능 보느라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알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고 어 그 다음 진짜 이렇게 말하면 올해 메가 캐스트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찍는 메가 캐스트는 이 캐스트가 마지막이 되겠다 그쵸? 어 나 갑자기 울컥하려 그래 왜 이러지? 어허허 진짜 마지막이 되겠다 잘 가시고 잘 하시고 알았죠? 어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는 어른 될 거고 너무너무 멋있는 대학생 될 거야 오케이? 가끔 DM으로 연락하고요 알겠죠? 내가 요즘 인스타로 다 보잖아 서로 어 카톡 문자 뭐 뭐 막 같이 연락하고 마무리 잘해 나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네 올해 많을 것 같아 알겠지? 많이 일어나 꼭 그렇게 돼 어 된 다음에 또 연락 줘 그러면 내가 또 내년에 얘기할 때 야 근데 말이야 이것도 있고 말이야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게 할 거야 알겠지?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 진짜 많이 수고했습니다 알겠죠? 네 이제 논술까지 마무리 잘하고 그 다음에 대학 지원도 잘하고 멋있는 대학생 되세요 내가 지금 떠나기 싫어서 계속 이렇게 말을 똑같은 말 계속하네 그럼 이제 진짜 진짜 갈게요 사랑해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좋았던 우리 추억 잘 갖고 멋있는 대학생 됩시다 여기까지 갈게요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